이제 오려면 세원아 사랑해 우리 들리겠다 근데 여러분이 너무 승부욕에 참아주고 막 해 너무 길게 하면 안돼요 아니면 팬분들이 부끄러워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해서 뽑을까? 이긴 사람이? 하고 싶은 거 같은데 아니면 그냥 부끄러울 수도 있잖아 우리가 해서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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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우리가 하자 여러분들 저희가 할까요?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까요? 우리가 할까요? icism 사랑해 사랑해 하자 내가 해? 일단은 이제 우리가 활동 에이프리언스의 막바지에 달려왔는데 이번 항공도 역시 이렇게 많이 일궈내주고 왜 그래 부담스럽게 그럼 지금까지 에이프리언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우리 내일까지 일단 결과 나오겠지만 코렉스 공개했다니까 안되더라도 내일 보자 내일 보자 내일 보자 내일 보자 내일 보자 내일 보자 그리고 인기가요 오는 문 근데 인기가요는 내일 또 막 잘 많이 못 들어올 수도 있겠다 그래요? 저희가 노력할게요 저희가 더 노력할게요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내일 내일도 봐요 그러면 안녕 안녕 사랑해 오늘 좋은 꿈 꾸고요 사랑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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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가 주길 먹어 사랑이aced 나이가 주길 먹어 화 날아가 주길 먹어 고맙습니다.